우리나라 끝이죠 거의. 경남 고성에서 온 것 같습니다. 평소에 전 회장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오늘도 그 먼 길을 서금치 않고 달려온 우리 가수 박현민씨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경남 고성에서 온 것 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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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도 때가 하나하나 아침이 나아지는데 고양이 멀고 갈 길이 없이 걸어갔어 울트버린 삶던 작가 인생의 위창 고양이 멀고 갈 길이 없이 걸어갔어